네, Fly Me To The Moon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반년 만에 다시 포유에 나오신 것 같아요, 그죠? 네, 일찍 활동하면서 하다가 제가 이집 남지 한 달 반, 두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, 뭔가 변했나요? 일단 아름다워지셨고요, 그죠? 네 네, 그리고 일단 좀 하의의 기장이 많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1집 때는 좀 파워풀한 레게머리에 청바지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러니까요 2집 때는 아, 저 이런 모습도 있어요 라는 모습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대 위에서는 점점 이렇게 화려하고 예뻐지시는데 소탈한 삶을 살고 계셨더라고요 거리 공연도 자주 하시고 네 거리 공연 얘기를 어떤 책에서 또 봤어요? 네, 굉장히 좋은 잡지가 있는데요 제가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잘 쓰는 건 아닌데 일기처럼 저의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제가 느꼈던 점들을 홈페이지나 저의 팬분들과 이렇게 글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도 잡지에 거리 공연 경험담을 또 실게 됐어요 이 집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과 실력 있는 분들과 함께 많이 해서 더더욱더 빛났던 것 같은데 소개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, 뭐 주석 씨도 계시고 에피카이 분들도 해 주시고 윈디스티 분들도 이 세 팀 다 제 앨범에 피처링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목소리와 연주를 또 다 직접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분들이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특별히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은 그 4U 스텝들께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제가 청와대 공연 때 4U 스텝분들이 진행하신 크리스마스 특집 공연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을 하다가 히아 씨를 또 알게 됐어요 아,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히아 씨요 네, 그때 인연을 통해서 또 제 앨범에 또 연주를 직접 이번에 해 주셨어요 듀엣곡도 이번 앨범에 있잖아요 예, 그쵸 또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들려 드리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예, 운명이라는 곡인데 가사 내용도 굉장히 이쁘고 그 영화 세렌디피티를 보시고 직접 또 쓰신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리허설 때 제가 앉아서 구경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남녀가 듀엣을 하니까 보고만 있어도 막 감동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네! 같이 불러주실 분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, 케이리 씨입니다 네, 케이리 씨입니다 다시 한번 아